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재미있는 동요 연습해볼 텐데요. 등대지기 해보겠습니다. 자, 등대지기는 지금 저희가 이전에 계속 연주했던 것과 다르게 연주했던 곡이랑은 다르게 첫 박에 바로 쿵 하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 둘, 두 박을 쉬신 다음에 얼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표기를 보시기 쉽게 앞에 두 박을 넣어드린 거고요. 대개는 오까 춤마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얼어붙은 이 멜로디와 같이 첫 박에 바로 멜로디가 시작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두 박 혹은 세 박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얼어붙은 이렇게 나오는 멜로디는 대개는 그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에 약간 붙어서 시작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멜로디가 뭔가 음절, 어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멜로디를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등대지기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은 달 그림자까지는 한 마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한 호흡에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호흡에 가기 조금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얼어붙은 해서 한 번 호흡 들어가 주시고 달 그림자까지 가주셔야 돼요. 제가 연주해 보면요. 이렇게 한 호흡에 가려고 자꾸 한 호흡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뒤에 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호흡 들어가는 곳 체크하시는데 얼어붙은 하고 거기서 한 번 호흡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이 두 박으로 되어 있죠. 두 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박으로 연주하시고 한 박은 들여마시는 호흡 들여마셔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얼어붙은 같이 미가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세 번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4분의 3박의 기본 샘여림 이전 에델바이스 하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강량량 강량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죠? 보시면 얼어붙은 이거를 세 개를 연속으로 투 투 투 해주시는데 표현하실 수 있으시다면 얼어붙은을 강약 강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하나 둘 얼어붙은 하고 호흡하시고 달그림자 하고 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물결 위에 차고 할 때 물결 하실 때 솔 도 아까 연결하듯이 불어주시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솔 도 도 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얼어붙은 거 마찬가지로 물결 위에 에서 도가 세 번 똑같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물결 위에 하고 호흡을 바로 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결 위에 차고까지는 한숨에 가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호를 충분히 5박 동안 연주 안 하셔도 되지만 물결 위에 차고가 지나갈 때까지는 한 호흡으로 불어주시고 만약에 5박 이전에 끝났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불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때 쉬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면 아 그쵸? 더 충분히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고 이거를 5박까지는 안 가셔도 되지만 총 2박 최소 2박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안겨울의 거셈 파도 여기까지는 앞에 첫 번째 줄과 같은 멜로디가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멜로디 연습을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게 여러 번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운지하고 음정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나왔을 때는 어? 이거 아까 했던 연습이네 해서 조금 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겨울의 거셈 파도 까지는 멜로디가 똑같고요. 모으는 까지도 똑같은데 작은 섬이 좀 다르시죠? 그러니까 아까와 다르다라는 점을 일단은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불다 보면 아까 그 멜로디 또 연주하시는 경우가 또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르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제가 한 번 불어보면요. 원 투 트리 원 그죠? 그래서 모으는 작은 섬 여기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시 도 레 여기 교차되고 그리고 옥타브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다시 도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조금 운지 신경 쓰셔야 되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명장을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솔 솔 도 도 도 시 도 레 도 이런 식으로 개명장을 하시면서 운지 연습 다시요. 솔 도 도 시 도 레 도 솔 도 도 시 도 레 도 개명장 하시면서 운지 연습을 더 많이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그러니까 계속 렐렐레 배배미가 여러 번 반복되죠. 이전에 혹시 터닝 연습 제대로 안 하셨다면 여기서 바로 발각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연주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운지가 지나갔고 박자도 맞았지만 중요한 거는 터닝이 너무 틀렸고 소리를 내는 방식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되게 듣기 싫은 소리라고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정답은 없지만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듣기 싫은가 듣기 좋은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그거에 가장 큰 판단이 되는 거에 첫 번째는 그게 아름다운가 안 아름다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자꾸 들린다. 이게 거슬린다 하시면 바꾸셔야 해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투 투 투 투 이런 식으로 혼자서 악기가 없으실 때에도 투 투 투 투 다시 이런 식으로 호흡 내뱉으면서 텅 해주시는 연습 들어가 주셔야 돼요. 리듬 리듬 보면요. 제가 해볼게요. 생각하라 하고 숨쉬고 저 등대를 하고 숨쉬고 지키는 사람에서 또 숨쉬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여기도 아까 예전에 보셨겠지만 등래지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애서 사랑의 마음을 애서 아까 첫 번째 줄과 멜로디 거의 흡사한데요. 마지막 딱 한 소절만 달라요. 시돌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변형된 멜로디와 완전하게 같은 멜로디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이 나오는 동안에 계속 틀리거나 계속 다시 연습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제대로 연습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우 쉽네 하고 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등대지기 배워보셨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저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